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소 아누빈 수신전 절대로 부서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뭐하다가 혼자도 썼어 아 막판좀 이기고 끝났으면 좋겠다 이걸 부수자 아이고 한조가 있네 잘하는 사람이길 빌어야되겠다 포탑 조심해요 포탑 리퍼님 일로오세요 힐해드릴게요 리퍼님 잠깐만요 아 가면은 힐 드릴게요 저 한조님이 포탑좀 먹어주세요 저거 저 한조님이 포탑좀 먹어주세요 저거 파라님도 좋고 저거 와 저 끈질기네 저거 마이크를 좀 오픈을 해야되겠어 이제청사 okay 마이크를 좀 오픈을 해야되겠어 저 지금 가고있어요 그래서 저거 여기서 잘 안쓰 Bigger 다 포탑 포탑 깨부실때 힐 들이면은 채워진 속도가 더 빠르니까 좀 무모하게 들어가보세요 그러면 총알아 바로잡아야바로 오케오케 총알아 바로잡아야바로 오케오케 나이스 정면에서 위험하게 그러고있지마요 죽어요 그러면은 자 힐 들이고있어요 솔저님 힐 들이고있어요 방망 안뛰어도 되요 살려드릴께요 나이스 솔저님 나이스 어어어어 어어어어 들어오세요 전부다 뭐해요 지금 계속 바깥에서 솔저님은 리퍼님 아 리퍼님이잖아요 아네 리퍼님 밖으로 나오세요 리퍼님 힐들이고있어요 아 너무 빨리 좋아가지고 살려드렸어요 이게 들어갈때 다 같이 들어가야되요 자꾸 이게 나눠져가지고 싸우면은 다 죽으니까 자꾸 바스 바스있어요 바스 조심해요 바스타라는 힘이 잡아주시면 좋은데 방금 죽으셨네 뚫어나려 오오오오오오 그 용광으로 켰을때 들어가지 마세요 그냥 위험하니까 자 같이 한번 들어가봐요 같이 소울전은 너무 혼자 앞서 나가지 마세요 죽으셨네 아 이거 포탑도 있고 바스도 있어가지고 어 나이스 나이스 한정국 나이스 바스도 공쳤으니까 조심하세요 지금 아 이거 살려드리고 죽었어야 되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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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한전이 죽으셨다 지금 먹으면 될 것 같은데요? 지금, 사람 있어요? 조심하세요, 궁 누가 의사를 찾으셨나요? 제가 왔어요 지금 다 있으니까 조심해요, 혼자 들어가지 마세요 뒤에요, 뒤판님 뒤에 리퍼님 옆에서 빨리 때리세요, 지금 예 바스 조심x2 리퍼 있어요 아, 리퍼란다 저거 맥크리 하아 아, 못들어가면 지는데 자, 같이 들어가봐요, 같이 들어가봐요 저 지금 부활이 있거든요 들어가보세요, 그냥 다 들어가네 하아 아, 한꺼번에 들어가야지 이거를 이게 지금 적들이 방어를 단단하게 하고 있어가지고 한명치 한명치 들어가면 안 돼요 깨끗이 나았어요 제가 여기 있어요 공격력을 높여드리죠 리퍼 공격력을 공격력을 통해 공격력을 맞게 공격력을 궁금해 떨어지게 얘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같이 가야지 자꾸 지금 한 명 하면서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힐 드릴게요 디바님 나이스 아이고 따라갈뻔했다 들어가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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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다같이 들어가세요 아아 석양 피해 석양 아 다행이다 죽어서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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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